셀트리온 주주 여러분 오늘 셀트리온이 렉키로나가 유럽 9개국에 5만명분을 초도 물량을 공급 개시했다고 이렇게 서울경제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오전에 나와서 조금 분위기가 좋았는데 모더나 CEO가 오미크론 변이가 백신이 조금 효과가 적을 거라는 한마디에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이 와르르 무너졌죠. 사실 이 정도 5만명분이면 1명에 200만원 정도를 예상을 하면 사실 한 천억 정도의 금액이잖아요. 이게 천억 정도가 작은 금액이 아니고요. 지금 유럽 9개국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향후에도 계속 공급이 확대될 것 같은데 시장에서는 역시 완전히 소외됐습니다. 셀트리온은. 이 기사 내용을 보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나머지 47개국과도 렉키로나의 수출 협상 속도를 높이고 있다며 렉키로나 공급에 대해 문의하는 국가들이 계속 이어져 앞으로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결국엔 지금 유럽 9개국 이외에 47개국과의 협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적어도 5배 정도. 지금 9개국이 5만명이니까 47개국은 10배 나간다고 생각을 하면 50만명분. 또는 5배. 5배라고 하면 25만명분. 자, 여러분들. 초도 물량이 지금 30만명분 정도 내외로 수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유럽이나 또는 렉키로나를 수입한 나라에서 초도 물량만 수입하고 말까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그건 말이 안되죠. 그렇게 되면 100만명분 정도는 무난하게 수출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유럽은 코로나19 재확산이 심화되면서 렉키로나 같은 치료제 수요가 커지고 있다. 커지고 있죠. 그렇죠? 지금 유럽의 신규 확진자 수는 한 주 전 대비 11% 늘어난 243만명.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의 수요처는 지금 차고 넘치는 겁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기관, 외국인이 셀트리온을 못살게 굴고 있죠.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현재까지 134개 병원에 2만 5,209명 환자에게 투여되면서 지금 기본적인 정부 방침이 재택치료로 전환이 되고 있죠. 생치소, 요양소에서 적극 렉키로나가 투여될 것이고 지금 2만 5,000명 넘게 투약된 이 처방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 거라 예상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5,000원 떨어져서 조금 속상하실 텐데 장 끝나고 시간에 거래해서 떨어진 만큼 5,500원이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유럽에서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오늘 9시 정규방송에서 뵙겠습니다.